오늘 미사리 카페 알바생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말고 한 하루, 이틀, 3회 정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시면 14,5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받았습니다 이것도 10초 있어야 된다고? 네, 이거 타오르렉스예요 그게 뭐야? 빠르다 돌아가네 어, 가만히 있어야 돼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요 네 뻔이에요 아이씨 아이씨 구독과 좋아요 아이씨 네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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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좀 해주세요 리버 부사장 임부빈입니다 누가 부사장을 임명하셨죠? 사장님 저? 사장님 처음 들어보는데? 물어봐 잡칭 리버는 어떤 곳인가요? 리버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서 카페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죠 특히 앞에 보시면 한강주가 있기 때문에 띵띵 학생분들이나 가족 다니러 오셨을 때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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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uf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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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돌anim 마이야 띵띵 중국 광북 두 초록 핫 sticking vere 띵 중국 진짜 맛있어 그리고치고니와 크림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총 2개월 말이에요 2개월 말이에요 기존의 날이 다진 안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말이에요 이제 곧 관도시잖아요 아빠 이제 곧 관도시잖아요 네, 가요 반두는 소감은? 해피 행복해 왜 행복하시죠? 백수니까 백수는 행복한가요? 백수는 행복하지 항상 물론 거기에 돈이 좀 더 있다면 더 행복하겠지만 나 그냥 행복해 자고파 오늘 메뉴 먹을까? 고마워 맛있겠지? 맛있을 수가 없지 다 먹고 오겠습니다 네 리보 다 가고 안 바빴나? 3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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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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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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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개 오늘도 리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긴씨씨 가져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주문 도와드릴까요? 토마토 파스타하고요. 볼로네즈. 지금 볼로네즈가 재고가 소진되어가지고 토마토 파스타 하셨으니까 크림 종류에서 추천드리면 포켓크림 파스타나 시금치 크림 새우 파스타 잘나가거든요. 시금치. 네.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짜잔. 진짜 콩나맛지인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줄게요. 다 이틀 다 할수록 추어진 거야. 아이고 신나다. 아이고 신나다. 아이고 신나. quasi 매콤하다가 내 눈물 지쳤어? 여전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